오늘은 찌양의 맘토 고등학교 편이예요 어? 너 왜 일찍 왔나? 오마이갓 학교에 처음으로 제일 일찍 왔어요 오늘 1교시가 맘토식 메뉴 탐구거든요 늦게 올 걸 그랬나? 배고픈데 아직 아무도 안 했지만 배고프니까 그냥 먹기로 해요 이게 새로 나온 신메뉴인가? 감자튀김은 부먹이지 맛있겠다 이건 뭐야? 닭강정이다 근데 양이 좀 적다 아! 큰 거 먼저 먹어야겠다 이거 이름이 싸이플렉스 버거? 본 버거는 엄청난 크기로 한 입에 드실 경우 턱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얼마나 크길래 와 이거 진짜 너무 큰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 토마토가 들어가 있고 싸이 버거 패티가 두 개 들어가 있네 어? 치킨 패티 안에 치즈도 있다 진짜 양사추부터 공략을 하고 정규 1등인데 이것도 못해서 되나? 이거 눌러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 햄버거 두 개에 가까운데 이거? 어우! 강정인데? 와! 근데 진짜 맘토 치킨 패티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다 아! 진짜 맘토하면 치즈볼 꼭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싸이 버거 하나로 부족하면 얘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싸이 버거 하나로 부족하면 얘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대신 먹기가 좀 힘들어 어우! 강정! 맛있어! 식언데도 엄청 바삭하네? 안에 치즈가 들어가서 더 맛있구나 치즈랑 토마토가 따로 더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맛있네 마지막! 이 정도는 한 입이지 뭐부터 먹어야 되지? 간장, 마늘, 싸이 버거 우와! 와! 진짜 간장치킨을 오! 마늘! 마늘향 대박이다 간장치킨을 햄버거에 넣어놨네 이거 근데 되게 마늘향이 엄청 강한 간장소스고 확실히 진짜 특색있다 싸이 버거랑은 완전 달라요 응? 어? 벌써 왔어? 어? 나 아까 왔는데 너 언제 올 거야? 어 나 좀 이따 올게 응 양념치킨 마지막! 칼로 썰어먹어야겠다 잘 잘리네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진짜 제일 궁금하다 와 진짜 양념치킨이다 이렇게 하면 거품 안 생기겠다 할 수 있대요 진짜 안 생겼죠? 강정이랑 되게 비슷한데? 달달한 맛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오히려 짭조름하면서 약간 특유의 향 같은 게 있네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왔어?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야 일찍 왔는데 다 먹어버렸다 이거 그거 신메뉴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영상 제출해야 되는데 찍었어? 응 영상 찍었어 근데 너 어디 가는데? 나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이거 프렌치라이 남은 건데 너 먹어 프렌치라이 안 사는데 잘 됐다 드럽게도 먹었다 와 이거 신메뉴 진짜 궁금한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갈릭김떡만 이게 짠 이게 찐이지 이거 저만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따르면 기완세요 안 생겼죠? 아 안 그래도 감자 없었는데 잘 됐다 음? 이게 갈릭김떡만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건데 갈릭 그 갈릭 소스 모바그도 먹지? 꿈대 간장 치킨 오 구절 대화 어? 이거 갈릭 김떡 맛이랑 냄새 똑같네? 아 맛있겠다 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첫 끼다 첫 끼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네 분명히 난 처음 먹는데 왜 먹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소스가 진짜 완전 단짠단짠이다 양념 치킨 보다 얘가 더 달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이상하다 야 너 콜라 두고 갔어 어 맞다 콜라 너 언제 올 거야? 어 좀 이따 올게 결국 이 컨셉으로 가는구나 다음에는 양념 치킨 와 이게 소스가 엄청 빨갛다 앗 떠올렸어 와 얘나 한 번 반 잘라서 먹어볼까? 왜 이렇게 잘 잘래 이거? 아 이게 뭐야? 짱 맛있어. 이거는 애인 앞에서는 못 먹겠다. 잘라서 먹으니까 되게 잘 들어간다. 음 맛있어. 다 먹네. 이거 쫓아보면 줄까? 새 거인 척 해놔야지. 어 뭐야 아직도 안 갔네? 응. 나도 이거 먹으려고 들고 왔는데. 야 근데 그거 햄버거 3개 먹고 그거 남긴 거냐? 너 주려고 남겨놨어. 나 간다. 아 나 되게 귀찮은데 어떡해. 뭐야 끝이야? 이게 새로 나온 건가? 왜 세 번째 보는 것 같지? 와 봐도 봐도 아니 아니 크다. 잘라 먹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커. 아 길 너무 늦게 왔더니 아무도 없네. 원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지. 뭔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 간지럽다. 아 이거 깜빡했다 치즈볼 진짜 씹어서 맛있다 아 진짜 악마력 떨려서 못해먹겠네 막 오불거려서 막 몸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간장마늘 이게 진짜 그냥 싸이버거 패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소스가 많이 묻혀서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겉에 약간 느낌이 달라요 되게 패티가 엄청 쫄깃쫄깃해요 음 맛있어 콜라 몇 캔 먹은 줄 아세요? 몇 개야? 캔으로 이렇게 많이 먹은 거는 있구나 아 시원해요 근데 이거 치즈볼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은 치즈볼 중에서는 거의 베스트인데 마지막 진짜 찐막이다 찐막 진짜 그 옛날 양념 치킨 맛인데 뭔가 옛날 양념 치킨 소스보다는 좀 덜 달아요 근데 가끔 생각날 것 같다 이거 제가 이거 치즈볼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안에 굳는 치즈가 아니라 완전 이렇게 크림 치즈가 있어요 오늘은 이번 학기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맘스타치 햄버거를 밤새 처먹했더니 느낌이 좋아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고맙습니다 그녀는 시원세 Über